기상캐스터 배혜지 가지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60년도 더 된 소나무 10만여 그루가 심긴 방풍림인데 반 이상이 고사 위기입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 피해를 불러왔던 솔껍질 깍지벌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재선충과 함께 대표적인 소나무 해충으로 꼽힙니다. 소나무 가지에 기생하며 수액을 빨아먹는데 심한 경우 나무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다자란 성충도 크기가 5mm 정도에 불과해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확산합니다. 해마다 관측되는 해충이지만 특히 올해처럼 가뭄이 심한 시기에 피해가 컸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소나무 7천여 그루가 집단 고사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안 흑산도 등 섬 지역까지 퍼지면서 긴급 방제를 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 중입니다. 깍지벌레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인접한 대도 그렇고 해안가에서 점점 계속 육지로 뻗어가고 있어가지고 거의 전남 전체가... 신안군은 조만간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증도 소나무 고사 현장을 찾아 원인 진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송로버섯은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고가의 식재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서 주로 수입해 왔는데 전라남도가 송로버섯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갑상어 알, 거위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식재료로 꼽히는 송로버섯. 특유의 깊은 향을 내는 송로버섯은 까다로운 기후 조건에서 극소량만 자라기 때문에 땅 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반 버섯과 다르게 송로버섯은 살아있는 나무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인공재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자연 채취에 의존해 왔는데 유럽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성공한 송로버섯 인공재배가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국내에서 발견된 송로버섯 자생지 20여 곳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양 기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재배를 위해 버섯균을 나무 850번에 접종했습니다. 우리 자생수종에다가 트러플균을 접종을 해서 보급을 하면 농가도 고가의 버섯을 인공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묘목을 키워서 그 묘목을 외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고. 전남 지역 산림버섯 재배농가의 미래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는 송로버섯. 재배에 성공한다면 5년 뒤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무료로 사재기가 증가해 천일염 가격이 급등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비가 내린 날이 많아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생산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출하량을 조절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사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기존 1년에 4번에서 10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500건을 목표로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시행한 141건의 검사에서는 전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32년 만에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시설을 고치고 공연 장비도 개선했는데요. 다목적 공연장이란 한계는 어쩔 수 없어서 대규모 공연을 위한 오페라하우스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1991년 광주 북구의 문을 연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부족한 광주에서 해마다 수백 차례의 문화공연이 열린 곳입니다. 광주문예회관이 32년 만에 광주예술의 전당으로 새출발합니다. 시설 개선공사에 들어간 지 2년 3개월 만인데 29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음향과 조명을 손수 조작하던 아날로그 시스템을 자동화된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빼곡히 자리 잡은 객석 수를 기존보다 300석쯤 줄인 대신 자리를 넓혔습니다. 공연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곤 했던 붉은색 객석도 이렇게 눈이 편안해지는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훨씬 뒤에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서포트가 잘 돼서 훨씬 더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는 11일에는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장한나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의 내한 공연이 개관 기념으로 개최됩니다. 다목적 홀에 맞는 잔향 그리고 공간감을 확보했습니다.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연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 종류의 공연을 선보이는 다목적 시설이다 보니 세계적인 뮤지컬이나 대형 오페라 등을 유치하기 어려운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대구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전문 공연장도 필요하다고 보고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는 등 건립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고흥군 소록도 한 해상에서 9톤급 어선의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선원 67살 A씨가 팔과 다리 등의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에는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항에 정박돼 있던 13톤급 어선의 배터리가 폭발해 30대와 20대 남성이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 6교 부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노점상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상인이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도초도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도초도가 영화 자산어보 등 영상물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 매년 6월 수국정원에서 100여종의 수국을 볼 수 있으며 마을 전체의 팽나무 숲길이 펼쳐진다고 소개했습니다. 화순 탄광이 문을 연 지 약 120년 만인 오는 30일 폐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5년까지 차례대로 전국 공영 탄광을 폐광하기로 해 화순 탄광을 운영해온 석탄공사에는 폐광 대책비로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탄광이 없어져 직장을 잃은 탄광 근로자에게도 전업준비금과 특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순군 동면에 있는 화순 탄광은 1905년 4월 이를 발견한 기인이 광업권을 등록했고 1950년부터는 석탄공사가 운영해 왔습니다. 제2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10일 개막해 15일까지 남부대 실입국제수영장에서 열립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수영의 간판 황선우와 김서영 선수 등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둔 경영종목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대북지원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대북소금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9년 김홍걸 당시 민화협 대표 상임위장이 대북소금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5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위해 A업체에 총괄 위임했는데 A업체 대표가 지난해 10월 숨지면서 소금 소재와 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해 내부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5.18 공법단체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추가로 고소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정신지키기 시도민 대책위는 지난 2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대책위 상임 대표와 공동실행위원장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법단체 대표는 지난달 대책위를 포함한 전국시민사회 성명서에서 공동선언식이 5.18을 부정한 역사 왜곡이란 대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5월 정신을 훼손한 두 단체가 사죄에도 시원찮을 판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와 순천 28도, 구레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일부 내륙지역에 안개도 짙겠는데요. 현재 가시거리가 300미터 안팎으로 짧아진 곳들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으로 인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4도, 광양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은 24도, 영암과 강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2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대체로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